네 지난주 쯤에 제가 구찌와 스마트 링의 협업 콜라보레이션 에 대해서 다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계입니다 루이비통 하고 스마트워치의 협업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예뻐 보이죠 루이비통이 지금 내놓은 스마트워치 라고 합니다 루이비통은 올해 초에 스마트워치인 땅브루 호라이즌 라이트업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어시기 인데요 예쁘네요 그렇죠 예쁘긴 예쁩니다 명품답습니다 지난 2002년 나온 땅브루 시계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구글 퀄컴과 제휴해서 특별 제작했다 아무래도 스마트워치의 어떤 그런 기술은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겠죠 it 기업이 여기 루이비통은 명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이런 it 쪽으로는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제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개의 led 라이트가 다양한 시계 화면을 구성한다고 하구요 또 이 제품은 퀄컴의 신형 스냅드래곤 웨어 3100을 탑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로 사용하여 사용시 1일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면서 이후 시간만 표시하는 모드로는 5일간 추가로 배터리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1일 정도면 너무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 되네요 예 또 디스플레이 성능이 향상 되었구요 웨어 3100 이 강화된 앰비언트 모드로 베젤의 시간 인디케이터가 앰비언트 모드에서도 계속 표시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컬러와 밴드 옵션에 대해서 더해서 새로 세라믹 젤리 옵션도 추가를 했다 고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 인데 가장 기본 옵션의 경우에도 제품 가격이 약 397만원에 달한다 397만 비싸네요 일반 스마트워치가 비싸봤자 100만원 넘는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이구요 이거 역시 루이비통의 이름값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스마트 기기 시장에 뛰어드는 것처럼 앞서 IT 제조사 역시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스마트워치 제품군을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로 하는거죠 스마트워치 쪽에서 IT 업체 쪽에서는 이제 브랜드의 명성이 필요하고 또 브랜드 쪽에서는 IT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거겠죠 그래서 애플은 또 2015년부터 에르메스와 손잡고 약 200만원의 애플워치 에디션을 선보였다고 하구요 또 여기 보시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톰브라운과 협업해서 톰브라운 에디션을 내놨는데 이거 100만원 넘는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뭐 저는 살 생각 없는데 근데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예쁘니까 살만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와 스마트 기기가 만나면 이런 첨단 브랜드 이미지가 더해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두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와 IT 둘 다 서로 이렇게 윈인하는게 있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업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니까 제가 이것도 루이비통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요 이런 이렇게 팔더라구요 스마트워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관은 루이비통 이지만 기능은 IT 다른 것과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518만원 519만원에 팔더라구요 엄청 비싸요 비싸서 저는 엄두도 못내는 가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